선생님, 영어 점수 때문에 좀 고민 많은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.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? 토끼와 거북이를 하이브리드로 만들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얘기죠. 토끼의 날쌤과 거북이의 꾸준함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면 영어 공부도 똑같습니다.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 점수 안 나오지 않아요. 점수도 나오고 자기 삶도 계속 행복한 삶으로 갈 수가 있죠. 공부도 잘하고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자 오늘 유용한 정보 많이 주셨는데요. 이대로만 하면 영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학수 선생님 고맙습니다.